오? 오케이. 상당히 조기석 4강러스 조기석이다. 택시는 누구랑 해요? 나 임철이. 아.. 점심 연습 도와줄래? 아 형님.. 요청하시면 바로 그냥.. 필요하면.. 연락주세요 형님께. 연습하는 거 싫어하잖아. 뭐야 저 형은 배럭을 안 지어 형? 아 땡? 어? 땡하고 쭉 서치하면 돼. 왜 이렇게 땡렉 포지면 대각 서치 안 하잖아. 그렇지? 할 필요가 없지? 어.. 어.. 안보였어? 안보였어 안보였어. 어? 어? 이것도 안보이겠는데? 아 근데 잠깐만.. 어? 이거 안보이잖아 안보이잖아. 아..어? 안보였어 안보였어. 나 지금 이지영씨 전부로 봤는데. 안보였어. 어.. 미치질였어. 안되겠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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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? 어? 그래도 살려왔어야 된거 아니야? 어..이걸 끝까지 한다고? 아..저거 막혀있어. 아..저거 막혀있어. 아..저거 막혀있어. 왜..왜..왜 한재야. 아니 한재야. 이거는 당연히 태워서.. 에이..이거는 그냥 러쉬 나오면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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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는데? 어? 어? 어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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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어떻게 막아. 나 이거 X나 신기하네. 어..저걸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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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. oreal 제발 제발 왜 길막 왜 길막 오 개짱아 와 게임 거의 터진 수준 느낌인데 이거 터널 아무리도 완성 안되있어 아 나 꺼볼게 마지막 쟤 두박짜린들인데 잘 줄였다 한방은 그렇지 밑에 벌쳤으니까 아 한방 더 있는데 제발 제발 아 질러 쪼금 불 아니 태브 당김 못내렸잖아 어? 여기까지 해야될거같은 형 여기까지 드라빼야돼 드라빼야돼 제발 빼 드라빼 제발 아 드라빼 아 드라빼 아 근데 지금 테랑 배치 좀 이상한데 아 맞다 나 까봤구만 생각만해 얘는 어 언덕이 어트랑 배치봐 지금 병력 배치 어 저 때 뭐야 쏘감 안됐네 어 딱 됐다 뭐야 어 잠깐만 질러 내려와 언덕 위에 두개 잘 싸운거 아닌가 그래도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위에 팀들이 아 벌쳐있어 벌쳐있어 위에 탱크에 질러 붙어야돼 위태도 그렇지 위에 탱크에 형 질러 붙어야돼 질러시 붙어야돼 위에 탱크에 저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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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밑으로 갔어 아니 위에 그렇지 지금이라도 아 아 아 위에 붙어야돼 아 위에 붙어야돼 질러시 아 아니 셔틀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이제 남은 아 아 아 미안하다 아 아 씨발 진짜 아니 형 왜 게임 왜 활용을 안했어요 아 아 아 아 이거 탱크를 20마리까지 제한을 하던지 아 아 아 아 설마 바깥 터봐라 그 빌드다 아 바깥 터봐라 바깥 터봐라 아 아 근데 너무 멀지 않아 베럭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로 지나갔다 아 씨발 이런거 알지 아 아 아 뭐야 아 어 근데 모를거 같은데 아니 나 모를거 같은데 아니 커맨드가 지금 400원이 솔직히 이제 막 되는 타이밍 아니야 아 링을 다 찍었어 아 링을 다 찍었어 아 바로 반대잖아 아니 야 그냥 언덕에 있어 이거 지금 선레온가 네 무슨 선레온지 어 근데 벙커와줘 제발 너 멀리간거 아니야 아 뭐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이거 아니 벙커 뭐야 괴사기 이거 뭐야 어 아니 아니 거쳤어야지 야 야 아니 거치지 아니 아니 SCB 긁었어야지 왜 안 긁었어 어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괴물 안해 아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자위비를 와 진짜 아 너무 아쉬운데 뭔가 좀 아쉬운데 SCB 긁었어야지 아니 아니 이긴 게임이잖아 주성아 아 아 왜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게 그니까 지켰으면 이겼어 선거 받을 타임이 아니었는데 아 맘날 찍고 있었는데 그냥 아 아 저 나왔는데 해볼게요 예 음 오케오케 에 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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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 av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기를 잘 뽑는거 같애 기축 지성아 본거 고쳤어야지 마지막 안 났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저거 마땅 2개 있어가지고 형이 2개인가? 사기야 아쉽냐? 다 이긴 거를 이건? 어? 이건 희소치가 아니야? 아 근데 포즈 안 짓는 거 아니겠지 설마? 아 그럴 수 있어 저번에 그랬단 말이야 아 근데 오버 앞쪽 수치 봐야 그럴걸요? 그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거 했잖아 노포지로 땡댁 했잖아 근데 그러다 죽었어요? 아니 이겼어 그때 제이디랑 했어야 할걸? 그렇게 할 거면 이거 오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발 지금 나가야 돼 어 그렇지 나간다 나간다 아우 다행이다 울 Ze gonna 다행이다 roughly 바위럴 들어가세요 바위럴 끝까지 짙던 거 그냥 바위럴 후렴 바위럴으로 내가 바위럴 Kanal 야 빼! 빼! 맞지 말고 저거 그냥 빨리 짓지 그래야 좀 더 빨리 카우 채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지우면 그래도 오레온때 지었다 안 짓는 게 어디야 안 짓는 것보다 훨씬 낫지 짓는 게 어디야 안 짓 그러고 지금 할게 근데 박해하라 박해하라 박해 아 저거 왜 안해 아이 괜찮아 오히려 한 번 안 줘 제발 링 주워져라 링 주워져라 두 마리만 주워져라 링 한마리 죽을만해 선댕이 견제 제발 어?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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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던가 돈이 안 되겠나 뭐지 지호 아 근데 게이트 지어야 되구나 우리 어 돈이 안 돼 나이스 그렇지 그렇게만 한 번 더 나이스 그렇지 됐어 한 번만 더 치면 한 번만 더 치면 아 이겼는데 이제 하지마 많이 했어 그냥 위로 그렇지 어 그냥 살려 그냥 살리고 세걸로 교체 할 일 많이 했어 어 볼 필요 없잖아 위로 빼야되 위로 빼지 그렇지 갑자기 안 돼 위험 안 돼 들어가면 오케이 그렇지 오오 어디다 어디다 예 제발 오오 그거만 살려 그냥 위아래 좋은데 움직이 프로바는 더 나가던가 나 레어다 저 같을거 빠르긴 토스트 팔런 게이트라 이게 좀 느끼지 않나 보다 괜찮아 얘가 400억대 지워지네 사이버가 글로 가면 안 되지 살뜻 그래도 아 그냥 빼 어 빼 어 빼 찍었어 어 살지 않나 제발 아 제발 찍어 제발 아 제발 아 안 돼 아 아 아 아 그냥 빼지 뺏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뭔가 아 아 아 너무 나픈데 아파긴 하다 사이네들 빨리 눈이 뭘 들어오네 너무 나쁜데 아 와 닉닉에서 올드롤 찍으면서 팔어 아 날아 오늘이 많이 찍었다 아 올인이다 아 오늘이 가스 지었네 아 그럼 삼댕이 부터 정찰해주면 안 돼 오보 잡지마 서치해야 돼 형 서치 아 이거 삼댕이 보고 뺄 수 있나 아 아 위로 죽은거 같다 파이어 보고 컴퓨터린데 아이씨 삼총 봐봐 더 많이 하잖아 요새 3팀이면 보고 빼봐 제발 아 3팀이면 봐봐 제발 가스통만 보러 가는데 가스통만 제발 제발 어 봤다 봤다 아 나이스 나이스 형 바로 바로 캐논 하나 더 박아봐 한 캐논까지 박아봐 한 캐논까지 박아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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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논 먼저 지어요 왜 왜 캐논 한개 더 뭐해 캐논 왜 한개 안 박아 저 지으려고 한거 아니야 왜 아니 그럼 3팀 가스를 왜 보는거 안 지을거면 아니 봤잖아 아니 아 거의 버텨어도 하나 떠였어 아 죽었다 근데 오린양 뮤탈이 아니었네 그걸 왜 뮤탈 방업 찍은거에요 저그 그런거 같은데 미터씨 지금 날라왔으면 끝난건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인데 오히려 아 커서 따인거 좀 아깝네 괜찮아 모으지마 그냥 6마리 6마리 모으지마 아 근데 질미 스커즈 온다 투캐논으로 안되나? 투캐논으로 갱져 질미한테 안오네 일찍 지었네 방어 방어 찍고 그냥 오는거 받아보걸려하는 느낌인데 히든 안짓는다 나이스 투스타야 우리 어 우리 투스타였네 뭐야 어 그러네 어 어 히든 없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투스타? 뭐야 이거 한타임에 오는건데 제발 공일업 됐잖아 근데 태마카까지 다 하고 투스타를 했었네 어 태마카 느끼지였나 어 태마카 빨리 지지 않았나 나 빨리 지었던거 같은데 저 투캐논으로 할 때 캣 태마카를 지은거 아니야? 어 그니까 맞아 어 어 어 이거 무조건인데 어 이거 무조건인데? 삼큰 짓는대요? 다크? 하나 더 그렇지 저 다크봐서 오히려 투스타 생각 절대 못할거 같은데 어 어 이건 이거 뭐야 어 먹을만한데? 오오 팔컨대 지금 팔컴? 아 왜이렇게 안보여 커세어가 시커먼 되게 어 되게 아이 미탈을거지 안생각하네 방어? 방어 기다리나본데 아 온다 아 좀 커세어 좀 되나? 아니 스포지 먼저 야 제발 살아라 어? 여섯마리? 아 저 미탈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진짜 질럿이랑 같이 압박갔으면 커세어랑 아니 지금 지금 개센데 3대2 뚫으면 그냥 뚫은거 아닌가? 커세어랑 여섯마리 살았으면 이겼겠네 아니 질럿 지금 개많아 일여섯마리야 열다섯마리 그걸 찍잖아 이제 또 저거 와 그 커세어두기랑 같이 뚫었으면 아 아 지금 커세어두기가 너무 아깝다 지금 8코잖아 지금 안돼 지금 안돼 또 먹혀 돌아와도 커세어만 잘살아봐 오 위에 우탈 먼저 죽인다 잠깐만 오오오 잘못빠졌어 잘못빠졌어 예 끝났다 끝났다 예 끝났는데 진짜 이겼다 이겼다 어떻게 죽인다 저 아 커세어만 커세어만 코세호 살려봐 하나는 그거 하고 여기가 지난만해 그냥 뮤탈 얼마 없어 그렇지 근데 그 다음은 빼고 코세호 제발 왜 그래 아 형 아니 코세호 왜 그래 코세호 모아두면 됐잖아 그냥 아 이래도 일한거 아니야? 아 어 다시 뭐하고 있어 아 나 코세호 진짜 아 그니까 코세호 그냥 가 아 왜 또가 코세호 형 아 코세호 왜 자꾸 가는거야 진짜 왜 와 지금 자꾸 아카데랑 같이 가면 되지 아카데랑 같이 가면 되지 어 지금 가봐 지금 코세호 더 모아가지고 계속 아 여기 이게 중요한데 아 왜 계속 모아둬으면 지금 다시 가면 끝났는데 일기력 딜러시야 그래도 형 같이 가면 안돼 형 코세호 형 코세호 어 다행히 다행히 잡았다 아 아칸 안내 아칸 안내 어 됐다 아 됐다 된거 같아 됐다 됐다 됐다isch 네이제 아칸 이제 진짜 된거 같아 이제 진짜 된거 같다 오speed 도시 도시 존ной 도시 너 이제 끝났어, 안 되잖아. 코스라가 다 죽었는데, 그냥. 겨우 토스타 판단이 지렀네. 오스파이스가 그냥 끝났나, 겨울이니까. 왜이래. 오, 몰몰체크 좋아. 지금 일곱생각지. 제발! 아, 야! 왜그래. 아니, 야. 왜그래, 컨셉아 좀 모아봐. 절대 죽지 마, 제일 중요해. 아, 형, 커세고, 커세고, 형, 형, 형. 커세어만 안 죽으면 돼, 진짜. 괜찮아, 괜찮아. 뭘, 이걸 어떻게 줘, 형. 커세어만, 커세어 또 모인다, 이거. 이제 아칸이 써서 든든하다. 응, 형, 억아! 잠깐만. 형, 이제 좀, 안 맞으면 좀, 훈렁이 좀 하면 안 돼? 가지 말고, 걸어박지 말고. 야, 형, 형, 형. 네, 형, 아칸, 아칸! ец. 아, 오, 오, 오! 아, 이 게임을 불안해 해야돼? ㅋ 아니, 이제 커세하게 기면. 아오, 아! 오! 아나와, 아나와, 아나와. 팡트인지 진짜 이제고 끝났다. 미적댕 로고틱스 봐줘 라이크가 뽑아서 라이크 잡지는 박아야되나? 아니 형 3팀이 맞지? 그냥 멀티하고 가만히 있어 천천히 해 형 그냥 드라워 괜찮아 드라 뽑아 형 야 러커야 복도로 가고 민철이 형 너무하네 이걸 역전하려고 해요? 치마 히더러 오는데? 에이 영어 사주시오 저거 좀 잡자 좀 코스 어디있어? 아니 뭐 이런식 가지고 있어 아 이걸 또 휘둘려야돼? 아니 세워 하 아 이건 이제 바람만 되겠죠 사와봤는데 이거 저거 빨리 나와봐 나왔다 됐어요 데크 오리진? 닭코리진은 현재 나와야지 저 3테란이잖아 태궁형 태궁형도 닭코리진 잘하잖아 아 넌 태원 태원도 태발기니깐 다이다 밀더 이승만 타운드 그만하자 김철아 민철아 그만하자 이제 이번엔 방이 없었지 김태훈님 스폰서 구원 감사합니다 음 가자 민중아 임중인 사람 경신 경신 대기하다 지구 옥쪽으로 잘 살리고 잘할준비 네 어떻게 해 마이클 두개 어 저거 지구아 가자 글씨 오 kabo 왜 뒤에 거 같이 안 가요? 최희야 뒤에 거 뭐해? 계속해 어 형 뚫리는 거 아니야 지금도?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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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선명일게 선명일게 위로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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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 와 저거 또 뭐야 맛있다 아 아 미철이 형 적당히 해 아 아 얘 왜 이렇게 다 죽어 병력이 또 아 방 위협하지 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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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아니 그냥 템만 지키면 되잖아 아니 미철이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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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저그 3등이 드론 안 붙어있다 음 됐어 이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아 아 아 왜 우리 이걸 이걸 왜 불안해 해야 돼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뽑았다 윤족이 그래도 점진 잘 뽑았어 또 뽑아봐 핸드 잘 뽑아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